지금 확인해보시죠 8회 마지막 주 챔피언성의 주인공, 이치 축하합니다 네, 요즘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피언을 통해 쇼챔피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접속해주세요 이제 아쉬운 마음은 잠시 넣어두고 다음 주 만남을 약속하며 땅콩민 인사드릴게요 1위를 차지한 잊지 앵콜 무대까지 꼭 함께하세요 K-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, Free the K-POP, 빠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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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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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인카운트 드리겠습니다 둘 셋 On A Dance, 안녕하세요, 잊지입니다 미찌 고마워요 저희 이렇게 Not A, 라는 곡으로 너무 값진 상 theatre 주신 쇼챔피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박진영 PD님, 정욱 사장님, 변성호 부장님, 희뻔 보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같이 너무 많이 고생한 JRP 직원분들 비롯한 모든 식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에게 힘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 우리 미찌 너무너무 고맙고 미찌 덕분에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미찌 감사합니다 미찌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로 이번 Not Shy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앨범 너무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주 그리고 이제 첫째 주 마치고 둘째 주인데 남은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모습 더 재밌고 멋있는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그냥 싹 지워 싹싹싹싹싹싹 Not Shy to stay out, don't you? 이때 우리는 great there, great there 네 맘이 뭔진 모르지만 맞아 그러니까 내 맘은 내 거 그러니까 좋았다고 자유니까 네 맘은 네 거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yeah Cut. i'm not shy 가uan 미찌 사랑해 Nah, shy, not me 너희 ar describ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